부처님 공부는 조금 더 무리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 본래대로의 공부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대로 있는 그 참 모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또는 거기에 따른 업을 짓고 또는 인생 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을 스스로 지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보리방편문은 이것은 육조단경, 육조단경에 가서 귀삼심불이라 육조단경의 중심사상이 귀삼심불 또는 삼보에 귀하고 그리고 반야바람이를 깨닫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육조단경의 중심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참선은 그 닮아서임 때 붙어서 근본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 붙어서 있어 왔지만 적어도 그 문자를 배제하고서 오직 마음만 닦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닮아서임 때 붙어서 특히 역설에 강조해 왔습니다. 닮아서임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입사행이라 이입사행이라 두이자, 덜입자 사행은 넉사자, 행하랭자 그 이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다스릴리자, 덜입자 그래서 이치로 먼저 우리가 들어가고 또는 그 다음에는 행입이라 행하랭자, 덜입자, 행입이라 우리가 실천, 그 궁행으로 해서 이른바 행동에 옮긴단 말입니다. 이치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닮아서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동일 진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다 한 가지의 그런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상식적으로 중생할 때는 사람만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동물만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 중생 그러면 이것은 그 유정중생 이 동물적인 유정중생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무정중생이라 동물이 아닌 그러한 식물이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중생 가운데 다 포함됩니다. 또는 무색중생이라 모양도 없지만은 모양도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념이라든가 우리 사고 이 모든 것도 역시 무색중생에 없을 물자, 비색자, 모양이 없는 중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생 그러면은 유정중생 또는 무정중생 또는 무색중생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중생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일체중생은 동일진성이라 참진자, 성품성자 동일진성이란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일체중생이 모두가 다 하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현상적인 상만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과 깨달은 분과의 차이는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 중생은 현상적인 상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달은 분들은 근본 성품을 봅니다. 이 바다의 빛이면은 바다의 물결만 보는 것이 우리 중생인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물 자체를 본단 말입니다. 그 성품을 봅니다. 다 그러는데 모든 중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포함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상계 모두가 다 중생에 다 포함됩니다. 이런 중생이 동일진성이라 하나의 참다운 성품이란 말은 참진자, 성품성자, 진성이라고 말하면은 다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법성이나 또는 법신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또는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나 또는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나 또는 본래면목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참다운 성품에 해당합니다. 그때그때 조사선생님들이 우리 중생의 근계에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은 똑같은 뜻은 똑같고 표혼만 탈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동일진성이란 그런 닮았음의 말씀은 이것은 모든 것이다. 하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자꾸만 분할해서 갈라서 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이 본단 말입니다. 성자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면은 본래로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범부와 성자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삼동결제에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보는 우리 범부 중생의 그런 망념을 떠나서 모든 생명이 그 본래의 자리 우리가 실상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공부라는 말입니다. 근래에 중국에서 1959년에 돌아가신 허은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허은대사, 빌어자, 구름은자, 허은대사인데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대손지식입니다. 그런데 허은대사는 그 120살 때까지 장수를 했단 말입니다. 1959년이니까 얼마 안 된 셈 아닙니까? 그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또 신심도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타라카산에서 오대산까지 갈 때에 3년 배행이라, 배행이란 것은 이것은 절배자 행아랭자 말입니다. 삼보일배라, 도보로 가면서 세 걸음을 보행을 하고 세 걸음을 떼고 또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오체투지 한 번을 놓는 것이 배행그룹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애쓰고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은 우리가 얼마나 업장이 무거운가 업장이 실상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업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몸을 받아 나와서 욕개색개, 무색개를 윤회하는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업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참여한 분들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배행이라 삼보일배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할 수가 있지만 또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3년 동안을 3년 동안 한 데서 자고 한 데서 걸음거리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세 걸음 떼고 또 한 번 땅에다 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수산까지 이제 다 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다른 공부는 얼마만치 진실하게 우리가 했는 것을 미리서 미루어서 진작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중국 당나라 때나 당나라 때나 또 순나라 때 그런 때 중국에서 구법승, 구법승은 인도에까지 가서 이제 법을 구하는 그런 신뢰가 이제 그 당시의 구법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다행히 해초대사 왕호천축국전을 낸 해초대사도 구법승이 한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그 사막을 넘어야 되고 또 그 파밀고온 키마라야산 그 파밀고온 고도가 평균 5체미터입니다. 그 파밀고온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보로 가니까 꼽박 가는 것에 3년 걸린다고 합니다. 3년. 3년 걸리면 무난히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몇십 나라 국경을 넘어야 돼요. 따라 쉽지는 못해라. 10사람쯤 가면 9사람은 보통 물러서거나 죽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구했습니다. 어디서 그와 같이 까다롭게 법을 구했는가 하면 그 부처님 당시에 해놓으신 그런 법문이라든가 그 뒤에 훌륭한 조사가 해놓은 그런 법문들이 중국으로 한 번에 다 한 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 들어오고 저것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무슨 경을 보면 그 경서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본래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불경 속에 들어있는 경이름에 나와있는 경을 다 보기 위해서 중국 가서 경을 다시 또 모셔와야 한단 말입니다. 꽃밭 3년 걸리고 또 인도에 들어가서 그냥 말이 통합니까 외국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진작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외국어 실력이 없으면 불편스러운가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또 역시 그쪽 말을 배워야 됩니다. 말을 배우고 또 한문을 배우고 문을 좌선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지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벌써 몇 년 세월 거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어도 올라와 생각할 때는 그냥 비운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량을 또 다 몇십 권을 다 짊어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갈 때도 3년 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말도 배우고 하는 데서 벌써 4, 5년 걸려버리고 말입니다. 또 온다고 생각할 때는 참 지려하겠지요. 갈 때 고생고생했으니까 이제 더욱더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겠지요. 또 3, 4년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보통 20년 걸립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불자님 경전을 중국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조금 무엇이 불편스럽다든가 또는 제가 불자님들이 집안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쉬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자님의 가르침은 이것은 성의의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법무가 성의의 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아무 캐나 되라고 아무 캐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부처가 돼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 아까 닮아서 이 말씀 마다 하나 일체 중생 동일 진성이라 모든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중생이 본래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못 되면 부처가 못 되면 또 욕계라, 색계라, 무색계라 상계에 뱅뱅도 우리가 윤회합니다. 윤회의 전생이라 우리 제가 볼 자님들 뱅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본래가 부처이니까 부처가 안 들어오고서 그렁저렁 살면 엄만 칠다. 금생에 우리가 사람 보험 받은 것도 과거 전생에 사람 보험 받을 정도로 그래도 다섯 가지 개의구 정도는 다깝기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십승계를 닦아시면 그때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 영원한 사람들은 천상으로 하면 천상에 어디가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그건 방편하신 법문이 아닌가 절대로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허망무상하지만은 요같이 이렇게 있듯이 천상도 역시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실상의 세대는 아닙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고 또 사람이 죽어지면은 또 연가생활 그리고 죄성에서 하면은 연가생활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제가 까다로운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 긴장을 하시니까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풀으셔서 부처님 공부는 한편 생각하면 아주 한없이 어렵고 참 그래야말로 그 웅생활 같지만은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어디서 다른 데서 풀 것도 아니라 본래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참다운 법신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귀가 닳도록 자주 듣지만은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석가문이 부처님한테 도를 완벽하게 깨달으신 석가문이 부처님한테 있는 불성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마스님한테 있던 불성이나 우리 불성이나 또 개한테 있는 불성이나 또 같습니다. 천지 우주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화환경에도 신분급 중생의 시사물 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모두가 다 본래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꾸만 갈라서 분할을 시킵니다. 분할을 시키는 것이 중생인 것이고 그 본래적인, 본래 근로적인 생명 자체를 뜻하는 것이 이른바 성의이고 부처란 말입니다. 성의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 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일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약성 좀 들려오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쉬운 것인 거면 천지 우주의 본래 자리가 본래 명목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명목을 따르는 것이 따르는 것이 우리 건강으로 보나 우리 마음으로 보나 제일 편합니다. 가령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부처까지 생각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부처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는 부모도 아들이나 딸들을 부처같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이 불화스럽게 되겠습니까? 친구지가 안 살게 있어도 그 친구를 부처같이 그렇게 봐줘야 성자가 아직은 못 되는지라 우리가 이제 짐짓고 애쓰고 부처가 안 보려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 화두공안을 참고하고 염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일체의 중생이 일체의 중생이 부처인 것을 부처인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